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는 UC얼바인이 올 가을학기 합격자 500여 명에게 입학허가를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합격이 철회된 503명 중 294명은 성적 관련 이슈로, 나머지 209명은 점수 관련 이슈로 각각 입학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 측이 정원을 초과해 입학생을 받으려 했다 생겨난 문제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UC얼바인 학생회는 대학이 입학생들의 합격을 대구에서 취소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되돌려줄 것과 추후 입학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